앉아 도연이 일어났어 도연아 도연이는 어디 갔어? 자고 있나요? 아직 조금 도연이는 한 4,50분 정도 더 자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직 꿈나라야 도연아 굿모닝 굿모닝 엄마 뽀뽀해야지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엄마 뽀뽀해야지 뽀뽀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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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네 아가 응 아가 좋아 도연이 쉬 만지하고 잘 잤죠? 잘 잤어? 이제 아침 먹어야지 도연이 오이 먹고 싶다라고 아빠가 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었지 먹자 먹었어 오이 반찬? 브로콜리 맛있어? 싱거워 맛있어? 짜게 했는데 자세가 좋네 반듯하네 어 애가 반듯해요 도연이 무슨 반찬 주니까? 잠이 들 깼어 도연이 아빠 안 먹어? 도연이 줄 와 아빠 안 먹어 왜 왜 맛있네? 아 아 도연이 도연이 내가 뭘 생각하고 있어 애들이 항상 밥을 물고 있죠 응? 아빠 학교 가야 돼 빨리 꾹꾹꾹꾹꾹꾹꾹 도연이 지금 잠이 안 깼어 도연아 잠이 안 깼어? 도연아 잠이 안 깼어? 집중 도연이 짜잔 이게 뭐게? 알아마쳐봐요 먹고 알아마쳐봐요 새우 새우? 어떻게 알았지? 잘 먹어 밥이야 밥 응 네 안 깼어봐요 잘했어 하이파이 하루하나 안 들려 하루하나 안 들려 잘했어 하나도 안 들려 이번에는 하나도 안 들려 이번에는? 도연아 왜 이렇게 안 먹어 치울까? 밥 치울까? 누나 먹어봐 누나 밥 봐 누나 저렇게 잘 먹네 천천히 먹는데? 안 먹어! 밥 치울게, 도연아. 응? 저희는 바로 치워요. 오, 그래? 교육 같아, 엄마가 다 치울게. 오늘 아침 먹지 마. 밥 이렇게 집중해서 안 먹을 거면 치울게. 응? 삐졌어. 먹을 거야? 도연아? 밥 잘 먹을 거예요? 그럼 줄게. 자, 손빵 먼저 집중해서 먹어. 맨날 저런 실랑이를 버려야 되는데. 밥그릇 들고 다니잖아, 쫓아다니면서 먹이잖아, 한 소리라도. 안에도 원인이 직접 같이 잘 먹는 애들이 별로 없어. 이제 집중해서 먹어. 연기하지 말고, 아빠한테. 아빠 눈치 봐. 도연아. 빨리 아침 먹고 튼튼하게 먹어야지. 오늘 자전거 타러 가기로 했잖아, 한강에. 우리 형 선배 먹었지. 오늘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가기로 했잖아, 그렇지? 그럼 밥 많이 먹어야지. 오, 자전거? 풀렸어. 입 안에 있는 거 씹어, 꼭꼭 씹어. 밥을 잘 먹고 가야지. 그래, 안 그래. 그렇지? 지쳤어? 아침을 차리고 지쳤어? 아, 힘들어. 도연아, 빨리 먹자. 여섯 시에 일어나서 피곤한데? 야, 저렇게 요리하고. 애 밥 먹이고, 와. ños 주인공 Supona 열다